One more time 잠깐. 그거 하자. 어 야 시간 시간 시간. 몇 분 나왔어 지금. 자 여러분 카운트 나왔어. 30분 되게 빠르네. 어. 저기 뭐야! 이예아악 아 뭐 뭐 했는데 형 방금 여행 차 나갔는데요? 지민 앤 진 액션 이따 액션 그만 좀 울었죠? 너 자꾸 울면 그냥 확 데리고 산다 내가! 그만 좀 물어! 아씨 이거 안 되겠다. 그렇지! 아무리 생각해도 나 연기발성은 아니야. 그만 좀 물어! 내가 확 데리고 산다 내가! 밥 먹자. 뭐라도 좀 먹자. 잘 세워줘요. 밥 먹자. 뭐라도 좀 먹자. 밥 먹을래 나랑 뽀뽀할래. 밥 먹을래 나랑 뽀뽀할래. 밥 먹을래 나랑 같이 죽을래! 내가 뭐하는지 모르겠다! 다섯! 먹어! 여덟! 다시 하고 주니까! 먹어! 일, 둘! 세 개라고! 너 나 홀만 넌 너 너 홀만 넌 너 너 홀만 넌 너 너 홀만 넌 너 너 홀만 넌 똑바로 화면 후회할 텐데 내가 너를 이렇게 바라만 김태영씨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이뻤나? 작년부터? 왜 일어나? 왜 일어나? 장난친거야. 왜 일어나? 장난친거야. 왜 일어나? 장난친거야. 나도. 잠깐만. 살살 깰게요. 오옷! 아니! 이 냄새는? 형에게 주고 싶어서 20년을 참았어. 아니 쓰레기를 먹었나? 네. 형을 위해서요. 나 역시 그래. 어떡해. 진짜 나야? 진짜 나야? 짝같은데 여기. 어? 잠깐만요. 콜 Bigot 콜 Lord ему 콜app 빤 opioids 숨 shortcuts speechless 랩몬이 형이 방금 왔다가 문이 열렸었구나 문이 닦고 와야되겠어 문이 닦고 와야되겠어 천은 천은 천은이 형 천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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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아